한국국토정보공사 사막의 폭풍작전 첫날 연합군의 공습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미군 지휘관들은 이라쿠아의 지상전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1990년 9월부터 걸프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노먼 슈어츠코프 대장은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쿠군이 약 54만 5천명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투입하게 될 연합군의 병력은 20만명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베트남전 당시 초급 장기로서 참전했던 슈어츠코프 대장과 휘하 망료들은 베트남전과는 다른 방식을 원했다 충분한 병력과 화력으로 아군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슈어츠코프 대장은 당시 부시 행정부에게 성공적인 지상공격을 위한 추가 병력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항공모함 세척과 예비군 병력 그리고 당시 서독에 주둔하고 있던 제7중기갑군단을 배속받았다 제7군단이 독일에서 오고 있는 동안 슈어츠코프 대장과 작전참모들은 사담 후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선제 공격을 가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선제 공격을 이루시기 시작했다 관퇴에서 레프트 훅을 치는 것 같은 작전이었다. 두 개의 기각군단이 사막을 가로질러 진격한다. 해병대의 역할이 이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다. 레프트 훅 전술을 위해 슈어츠코프 대장은 두 개의 군단과 두 개의 해병사단, 그리고 수 개의 연합군 여단을 사막으로 진격시켰다.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다행히도 슈어츠코프 대장의 기대대로 사담 후스에는 미군이 도로를 벗어나 인적 없는 사막으로 진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군은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 즉 GPS를 갖추고 있어서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운전병과 보호병들은 이 작은 장비를 통해 위성 시스템과 교신할 수 있었다. GPS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정확한 좌표가 확인 가능하다. I can tell you, if it were not for GPS, I personally would probably still be wandering around the desert in Saudi Arabia and in Kuwait. GPS allowed us to fight a division by not using boundaries as we knew them before, not using physical boundaries, geographical boundaries. We could use north-south gridlines. While we in the military had not gotten used to using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it turned out to be a revolutionary element in the war.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 덕분에 미군과 연합군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진격 작전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군이 병력을 직결하는 동안 사담 후세인도 카푸지 지역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작으로 지상전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작전을 펼쳤다.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이 카푸지 지역 전투야말로 지상전의 분수령이 되었다. 지상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한 달 전이었던 1월 말, 이라크 탱크들이 사우디와 쿠웨이트 국경 부근에 직결하는 움직임이 미군 정찰기에 포착되었다. 사담 후세인은 야간에 이동해 미군의 정찰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다. 사리 shoulder USA라이 사담 후세인이 경 sneak 끊었던 친구가 있었다. 사담 후세인은 사담 후세인들이 경한을 지지지ás мал enjoying this year. 하여간 사담 후세인이 보였다. 사담 후세인이 경ähr한 뒤bone에 철저히 기획하는 건法가 Rec abducted animus salvation. 하지만 그의 괴는 조인트스타제라는 새로운 정찰기에 의해 무너지고 마 falou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보잉 707 여격기를 개조해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장착한 정착이다. 지휘관들은 이를 통해 전투지역의 상황을 손바닥부득 훤히 파악할 수 있었다. 대대적인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군 탱크 일부는 이미 그들의 목적지로 빠져나갔다. 사담 후세인은 1월 29일 전에게 공격을 개시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라크 군은 쿠웨이트 해안지역 카프지와 웜하주를 비롯한 서쪽 국경선으로 밀고 내려왔다. 여기서 미 해병대와 부딪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병대의 경장갑차 LAV는 돌격용 장갑차였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사막을 가로질러 최대 66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 LAV는 25mm 체인건이나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다. LAV가 이라크의 T-55 탱크와 교전할 때 코브라 헬기가 공중에서 지원 사격을 가했다. 코브라 헬기는 베트남 전 당시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로 만들어졌다. 2인승 쌍발 엔진, 근접 지원 공격 헬기로서 시속 330km로 전방을 누빌 수 있었다. 해병대는 이 코브라 헬기에 토우와 헬파이어 등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도록 개조하여 대전차 공격용으로 활용했다. 코브라 헬기 조종사였던 랜디 하몬드 대위는 웜 하즐 지역에 해병대 전방 초소로 돌진하는 4대의 이라크 탱크를 발견했다. 미 해병대는 웜 하즐에서 이라크군을 꽁꽁 묶어놨다. 하지만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사우디의 카프지는 이라크군 수중에 떨어졌다. 일격을 다한 연합군은 서둘러 재탈한 작전에 나섰다. 1월 29일 이라크군이 카프지를 진공했지만 마을은 텅 빈 상태였다. 연합군은 공습 작전이 개시되던 1월 중순에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소수의 경비병력만 남겨두었다. 미국은 이라크가 전략적인 요충지도 아닌 카프지를 공격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 이사할 때 엄청난 기술을 추구했고 안전해 버렸다. 이라크가 여행을 장관으로 이라크가 있는 사이도 있었다. 특히 사이도 사이도 가이버린, 사이도 지랄했고 사이도 사이도 지랄했고 사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라크 군이 카프지를 침공했을 때 해병수색대원 총 12명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시내 주요 지점에 은신했다. 하지만 이들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해병지휘관은 사우디군 지휘관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카프지는 사우디인들이 지키던 지역인데다. 이 해병대는 근처에 기갑보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군이 앞장서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두 가지 정체로 우수한 사우디군이 앞장서는 대부분의 매우 큰 일전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공간과 다른 영향을 미치고 공간과 함께 공간을 미치고 두 차례의 소규모 공격을 한 사우디군은 1월 31일 아침에 카푸지 탈환 작전을 개시했다. 6시간의 전투 끝에 이라쿠군을 사우디 영토에서 몰아냈다. 미군의 공습으로 카푸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많은 탱크를 잃었던 이라쿠군은 결국 점령 36시간 만에 퇴각하고 말았다. 하지만 미군도 카푸지 전투에서 지상전 최초의 전사자들을 내는 피해를 입었다. 해병대원 11명이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전사했다. 전투의 와중에 경기갑차 한 대가 다른 경기갑차를 향해 토우 미사일을 잘못 발사했다. A10에서 발생한 매브릭 미사일이 오작동을 일으켜 미군 장갑차에 맞기도 했다. 2주 뒤 한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목표물의 좌표를 잘못 읽었다. 그는 적진에 있는 적군 차량 두 대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은 미군의 브래들리 전차였다. 2주 뒤 한 아파트 헬기 조종사였다. 2명의 미군병사 제프리 미들턴 상병과 로버트 텔리 일병이 전사했다. 걸프전 동안에 발생한 미군 전사자의 25%에 해당하는 35명이 아군 5인 사격으로 전사했다. 부상자의 15%도 아군 5인 사격 때문이었다. 아군 5인 사격이 새로 생긴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적군에 의한 사상자 수가 극히 적었던 걸프전 상황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사막지용으로 인한 착각, 여러 부대가 뒤섞인 혼성편제, 그리고 야간 전투라는 요인 때문에 5인 사격의 위험이 높아졌다. 더구나 걸프전에서 사용된 신형 무기 역시 5인 사격에 일조했다. 많은 조종사들이 열을 방출하는 물체를 표적으로 샀는 열치적 미사일이나 열령상 장치를 이용했다. 다른 조종사나 포수들은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녹색 화면 속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실수할려유도 없었다. 카우지 전투 이후 연합군은 이라쿠군의 전력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슈어츠코프 대장은 공식적으로는 카프지 전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라크군의 약점을 파악한 미 해병대는 쿠웨이트 수복을 위한 작전 준비에 들어갔다 카프지 전투 이후 미 해병대는 쿠웨이트 해안 상륙작전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라크군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어츠코프 대장은 상륙작전이 너무 위험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했다 카프지 전투가 끝난 지 이틀 뒤인 2월 2일 그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슈어츠코프 looked at me at that point in time and said well can you accomplish your mission without the amphibious assault and it was a long moment but I said yes I can if we cause them to continue to believe that we are going to conduct the amphibious assault because they've got a couple of divisions here along the shore that if they are able to free them and turn them against our flank as we attack into Kuwait then I've got a big problem 따라서 연막 작전의 일환으로 해병대는 모의 상륙작전을 실시했다 사우디에서 쿠웨이트로 진격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미 해병대는 이라크 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라크 군의 화력도 만만치 않은 위협이었다 이라크 군은 미 해병이 보유한 것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긴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라크 군의 포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 미 해병대는 지상 레이더와 공중지원을 결합시킨 통합발사 시스템을 사용했다 또한 사우디와 쿠웨이트 국경선을 따라 사담 후센이 구축해놓은 지뢰밭 일명 사담의 지뢰장벽을 돌파해야만 했다 지뢰밭의 위험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병대는 정찰초를 미리 침투시켰다 지상군 투입일자가 다가오면서 3천 명 이상의 해병대원들이 적진으로 침투했다 정찰초에서 알아낸 지뢰의 위치는 지상작전 투입을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해병대원들에게 귀중한 정보가 되었다 이제 작전 캐시만 남았다 총 4만 명 규모의 해병체 1사단과 2사단이 쿠웨이트 남부를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다 그 왼쪽은 육군 제2기갑사단 1여단 일명 타이거 여단이 맡고 오른쪽은 쿠웨이트, 사우디, 이집트, 카타르 등의 아라쿡 연합군이 맡았다 2월 24일 새벽 드디어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G-Day was a dark and gloomy morning as morning as it started to get light the smoke from the oil fires was very heavy 다행히도 그날 아침에 바람이 불어 연기를 흩어놓았다 사담의 지뢰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해병대는 M60 탱크 앞에 지뢰 제거용 쟁기를 장착해서 지뢰를 제거했다 해병대는 라인 차지도 사용했다 탱크 뒤에서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선인데 이 선에 수백 개의 소형 플라스틱 폭탄이 연결돼 있어서 매설된 지뢰를 폭파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인 차지 한계가 약 100미터까지 길을 뚫는다 이와 같은 투수 장비와 사전에 침투한 정찰주의 정보 덕분에 해병대는 지뢰 장벽의 1차 관문을 돌파했다 하지만 1차 지뢰밭은 시작에 불과했다 해병대가 진격하는 동안 해병대 항공단에서는 공중지역이 불과했다고 지원을 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점프제트라는 별명을 가진 해리어기에는 25밀리 기관포와 4톤의 폭탄이 탑재돼 있다 또한 단좌식 항공모함 탑재기인 FA-18 호네트 점퍼기도 출동했다 호네트는 해병대의 주력 공격기였다 이들 항공기들이 해병대 지상군을 엄호했다 우리가 Maximilip 영향력을 강조하여 한계의 확인들을 위한 방향력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심한 매우 진을 하여한 방향력을 바닥에 등급이 미션과 전쟁과 전쟁을 맞고 watched mid- multiplied trip- пособ소리는 전쟁과 전쟁의 방향력을 맞고 그 부분을 모아야한 복음으로, 그 TV X-18을 타입 단밭을 도올자 그쪽 미만이 공격되어는 공격된 기관을 맞고 그기관을 확сте이 방향력을 확산하여 이와 같은 화력지원에 힘입어 해병대는 지상 첫날에 지뢰밭을 돌파했다. 하지만 다른 난관들이 남아있었다. 지상 첫날 미 해병대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계속 투하하는 이라크 병사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였다. 천날에만 수천명이 투하하면서 물자 보급이 부족해졌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소규모의 이라크 병력들이 더 위험했다. 이들을 분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전혀 없으며 어린아이도 마인드가 가려진 것이다. 이 여성 미는 우리에게 다신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 미는 사람에게 수영하자, 이것이 안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영하자. 하지만 또한 사람에게 수영하자, 여기서 수영하는 사람에게 수영하자, 다신가가가 하는 사람에게 수영하자. 이 여성 미는 사람에게 수영하자. 포로 문제로 시간을 끌면서도 해병대는 첫날에 무려 50km를 진격했다. 그날 저녁에는 R 북한 유전지대에서 수경했다. 이틀째 되자 해병대의 진격은 더 어렵고 위험해졌다. 불타는 유전에서 나오는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안개와 연기 속에서 이라쿠군의 반격을 경계해야만 했다. 해병대는 기습을 노리는 이라쿠군이 숨어있다고 추정되는 곳을 향해 M198 곡사포와 M110 자주포로 집중 공격했다. 해병대의 M60 전차가 전방에 나서 이라크의 T-55와 T-72 탱크를 상대했다. M60은 30년 전에 개발된 탱크인데 57톤 무게의 4명이 탑승하는 전차였다. 그래도 새로 장갑을 한 M60은 적의 포탄에 끄떡없이 버텼다. 하지만 전방항공통제관 초소에는 경장갑차밖에 없었다. 경장갑차는 탱크와 정면대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족한 화력은 대개 공중지원에 의존하곤 했다. 하지만 유전화재 연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투기가 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에 코브라 헬기 편대가 투입되었다. 코브라 헬기는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레이저 유도탄들을 단 헬파이어 미사일은 8km밖에 탱크도 파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브라 헬기도 지원이 필요했다. 신양인 아파치 헬기와 달리 코브라 헬기에는 레이저 추적이나 연령상 추적 성능이 없었다. 프로펠러식 정찰기인 해병대의 OV-10 브롱코는 적전차에서 발산되는 열을 적외선 감지장치로 찾아낼 수 있었다. OV-10 조종사가 목표물을 레이저로 유도하며 코브라 헬기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다. 코브라 헬기 편대는 제1사단 지휘본부 근처에 있는 경장갑차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공격했다. 해병대 지휘본부를 향해 접근한 이라크 탱크는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해병대는 이들을 물리쳤다. 지상전 이틀째가 끝날 무렵 해병대는 쿠웨이트 수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다. 지상전 개시 사흘째인 2월 26일 오후, 미 해병대는 수도인 쿠웨이트 탈환을 목전에 두었다. 해병대는 27일에 일찌감치 수도인 쿠웨이트로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아랍 연합군에게 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랍 연합군 사단이 그날 아침 쿠웨이트시에 진입했을 때 이라크군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이날 오후, 월터 부모 장군이 이끄는 소규모 선발대가 쿠웨이트에 입성했다. 엄밀히 따지면 부모 장군이 서구인 가운데 최초가 아니었다. 미국 방송국 기자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기자들은 군 당국의 엄격한 보도 통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군 당국의 취재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떤 기자나 카메라맨도 전투부대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기자들은 종군 기자단에 소속되어 부대와 함께 나갈 수 있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기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종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였다. 기자들도 종군 기자단에 불만을 느꼈다. 기자들이 소속 신문사나 방송사로 기사를 보내기 위한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러자 일부 방송사에서는 군 당국의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지상전을 취재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군 당국의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지상전을 취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은 군 당국의 협조가 발생하는 데 소극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은 군 당국의 협조가 발생하는 데 소극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은 군 당국의 협조가 발생하는 데 소극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은 돈을 넣은ода, 고맙습니다. 기자들이 나의 노회에서 구약을 받는 법을 받았다. 기자들께서 나의 기자들에게 정말로부터 구약을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리기에는 기자들에게 정말로부터 지상주했다고 생각했다. 기자들이 다음 주에 быть, 노회에서 가진 기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군 당국은 한 방송사가 종금 기자단 체제를 흔들어 놓은 데 대해 불만이었지만 장점도 있었다. 구웨이트 시가 주민들 손에 넘어간 것은 해병대가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이 되었다.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쿠웨이트 수복 작전은 4일도 안 돼서 완수되었다. 해병대의 빠른 작전 완수는 사령부에서도 놀랄 정도였다. 해병대의 신속한 진격은 사전에 이라쿠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작전 계획을 세웠던 덕분이었다. 신속한 진격이 가능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전 첩포와는 달리 이라크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점도 있다. 쿠웨이트에 남아있던 적군도 작전의 손발이 안 맞으면서 예상외로 효율적인 반격을 하지 못했다. 도와주려는 것 같다. finalmente 사령부는 제 착용이 없었다. 제 착용이 없었다. minus 안асти지 못한 경험이 없었다. 해병대의 임무 완수는 무엇보다도 우주관에 걸친 공중폭격이 주요했던 덕분이다. 2월 27일 구웨트에 입성한 미 해병대에겐 사실상 걸프전이 막을 내린 셈이었다. 승리의 환호가 넘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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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remember them saying, Thank God, George Bush. Thank God, Marines. Thank God! Thank God! Thank God! As you began to listen to what they were saying, literally thousands of people now as we drove along, it was, God bless you, America. Thank you. We love you. So for us, that was a pretty emotional time. Saudi 사막에서 6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하며 고생해왔던 미 해병대는 노고의 결실을 맺었다. 쿠웨이트가 다시 해방되고 임무가 완수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다. 사담 후세에는 최종의 부대인 공화국 수비대만큼은 미군의 공습으로부터 숨겨두고 있었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섬멸하는 임무는 육군 기갑사단들의 몫이 되었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만큼은 미군 기갑사단들의 몫이 되었다. 이 시각 세계가 속으로부터 숨겨두고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만큼은 미군 기갑사단들의 몫이 되었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도구 강아지입니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지지로에 따라서 미군 기갑사단들의 몫이 되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이 약 54만 5천명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투입하게 될 연합군의 병력은 20만명.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베트남전 당시 초급 장기로서 참전했던 슈워츠코프 대장과 휘하 망료들은 베트남전과는 다른 방식을 원했다. 충분한 병력과 화력으로 아군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시워츠코프 대장은 두 개의 군단과 두 개의 해병사단, 그리고 수 개의 연합군 여단을 사막으로 진격시켰다.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다행히도 시워츠코프 대장의 기대대로 사담 후세는 미군이 도로를 벗어나 인적없는 사막으로 진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군은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 즉 GPS를 갖추고 있어서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운전병과 포병들은 이 작은 장비를 통해 위성 시스템과 교신할 수 있었다. 시워츠코프 대장은 당시 부시 행정부에게 성공적인 지상 공격을 위한 추가 병력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항공모함 세척과 예비군 병력, 그리고 당시 서독에 주둔하고 있던 제7중기갑군단을 배속받았다. 제7군단이 독일에서 오고 있는 동안 시워츠코프 대장과 작전참모들은 사담 후세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선제 공격을 가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시워츠코프 대장과 작전참모들은 사담 후세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워츠코프 대장과 작전참모들은 사담 후세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선제할 수 있습니다. 시워츠코프 대장았던 것ätta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막의 폭풍작전 첫날 연합군의 공습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미군 지휘관들은 이라쿠아의 지상전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1990년 9월부터 걸프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노먼 슈어츠코프 대장은 권투에서 레프트 훅을 치는 것 같은 작전이었다 두 개의 기각군단이 사막을 가로질러 진격한다 해병대의 역할이 이 작전의 성패를 가로는 중요한 요소였다 항 Dakar의 기기 시작냐 래프트 훅을 했는데 제 한국antrylia하는 법을 Cloud 그땐 China Tv lat ylene을gende에 의지하는 역할을 선을uffle 그땐 바다 Ways